요즘 하는 건 원칙 없이 관계 정상화 운운하면서 오히려 관계를 비정상화 시켜버린 감이 있어요. 우린 깡통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심리 걱정이 된다 이거예요. 한쪽으로 너무 쏠려가지고 남북 간에 진짜는 더 고조돼 버렸다. 일본은 아주 능수능란하죠. 외교에서. 한미일 이렇게 하면서 북한하고도 계속 물고 틀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안보는 미국 중심 해야죠. 그런데 경제 이름은 버리지 못하지 않으니까 줄타기 외교를 해야 돼요. 일본하고 북한이 국교를 맺게 되면 서로 윈할 수 있는 게 많죠. 저는 중국하고 보다도 일본하고 더 좋아하지 않는다고. 일본 국민, 일본 국가, 양국,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확신을 갖고 있어요. 갑갑고도 먼 나라 흔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일본 우리가 이제 일본과 소득도 이제 거의 같아졌고 또 우리가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물량이 사실 점점 줄어서 이제 우리가 베트남에 수출하는 그 규모보다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영향력, 일본의 경제력, 특히 외교력 절대 간과할 수가 없죠. 오늘 신과의 대화 시간에는 일본의 외교력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본의 지정학적 힘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중국과의 관계는 아무래도 좀 멀어지면서 우리 언론들이 최근에 한중일보다는 한일중이라고 표시하는 언론이 늘어날 만큼 일본과의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주일대사를 역임하시고 한일의원연맹 회장도 하셨고 또 우리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일본통이셨죠. 4선에 강창일 전 주일대사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한중일, 한일중, 조선일보하고 한겨레신문은 한중일이라고 여전히 쓰고 있고 중화일보는 또 일부신문은 한일중이라고 표시를 했나 봐요. 이번에 한중일 회담에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익숙했죠. 한중일, 한중일. 어차피 중국이 크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입에 익숙해 있는 한중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자극시킬 필요 없잖아요. 중국을. 우리는 일본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말 가지고서 국익을 손하는 짓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우리가 한일관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대사님 일본 가 계셨던 때가 한 3, 4년 전만 해도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규제 아주 극심하고 두 나라 간의 감정의 골이 깊었을 때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에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위기관리가 됐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제 같이 해보려고 하다가 끝나버렸죠. 지금 뭐 한의당 공항 김포 노선 풀리는 것들 교류 저 있을 때 거의 다 됐었어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있어서 코로나가 되면 다 이제 한다. 단단히 이제 정권이 넘어가면서 뭐 다음 정부가 그런 계속해라 이런 식으로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코로나도 풀려고 해서 교류가 이제 했는데 요즘 하는 건 원칙 없이 관계 정상화 운운하면서 오히려 관계를 비정상화 시켜버린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우리가 다 퍼주니까 인기가 좋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거 뭐 이거 다 퍼주나 뭐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반발이 있어요. 오히려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 비정상화. 저는 관계 정상화 아니라 관계 비정상화 시켜버렸다. 이게 풀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도. 그래서 핵오염수 문제도 나왔죠. 사도강산 문제도 요즘 불거지고 있잖아요. 사도강산 문제도.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 참 두 나라가 답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재단을 만들어서 제3자가 배상하는 방식으로 두 나라가 이렇게 합의를 했고. 그때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제 기억에 물잔의 절반은 우리가 채웠다. 이제 일본이 채울 차례다. 대상인 보시기에는 아직 일본이 채울 움직임이 없습니까? 움직일 리가 없죠. 외교라는 건 말이죠. 철저하게 국익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국익. 그리고 명분. 이 두 가지가 움직여서 이제 외교 정책이 결정되는데 선의에 맡기겠다. 이게 외교 아니에요. 외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내심 그래도 일본이 좀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기대는 할 수 있는데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당시에 가장 힘든 건 어떤 점이셨어요? 당시에 심지어 저희 KBS 특파원이 일본 들어가는데 신임으로 발령받고 비자도 안 나올 정도로 한일관계가 안 좋았었어요. 어떤 점이 제일 힘드셨어요? 우선은 코로나 문제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못 갔거든요. KBS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에도 한 사람만 하고 두 사람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한국 자체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이 있어서 못 들은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게 하나 둘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 제1차 원인은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입국 제안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사하면서 한국 정치인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일본은 못 들어왔어요. 다만 김진표 전 의장 한 번 한일로움 회장으로서 한 번 왔던 적이 있고요. 한 번도 했던 적이 없고요. 지금 어떤 관계 비정성화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국러중 이렇게 신냉정체제 형성되고 있잖아요. 한일미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냉정체에 천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국도 북한하고 막 교류하려고. 지금 기시다 정권이 지금 일본하고 지금 북한이 지금 교류, 몽골에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익 따라서 철저하게 서로가 움직이는데 우리는 이념 같이 외교, 이념 외교라고 하면서 신냉정체에서 천병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도 필요하다면 북한하고 대화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전체적으로 보면서 또 하나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똘똘히 얻혀 있잖아. 러시아하고도 중국하고도. 그러니까 외교안보는 미국 중심 해야죠. 그런데 경제 이름은 버리지 못하지 않으니까 줄타기 외교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쏠려가지고 남북 간에 진짜는 또 고조되버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일본은 아주 능수능란하죠. 외교에서. 보세요. 한미일 이렇게 하면서 북한하고도 계속 물고 틀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의 외교적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우린 깡통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심리 걱정이 된다 이거예요. 현지에 계시면서 또 오랫동안 일본과의 이렇게 교류를 해오면서 일본 외교의 강점은 뭡니까? 첫째 하나 철저하게 국익 쫓아서 움직인다. 그건 외교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국익 쫓아서. 그게 이제 철저하고요. 두 번째는 바이프가 다양해요. 인적관계가. 인적관계가. 미국에 한일에서 트럼프 라인하고 바이프가 많이 형성돼 있고 바이든하고도 형성돼 있어요. 이번에 더 재미있는 게 기시다는 바이든 만났을 때 아소타라로 부총재는 트럼프를 만나요. 이런 식으로. 일본의 지금 정치인들 좀 잘나가는 정치인은 전부 미국의 유학을 갔다 왔어요. 미국의 명문 집안에서는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정치를 하거든요. 일본은 2, 3세 정치인들이 많아서. 대부분 미국의 유학 갔다 왔어요. 우리는 거의 없잖아요. 우리는 미국 통도 거의 없고 고작에서 대사가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교제 역량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인도태평양 하는데 우리가 기어있다? 기어있지 못합니다. 쿼드라는 건 말이죠. 미국, 호주, 인도, 일본 4개국이에요. 쿼드. 4개국이에요. 우리가 꼼살이 기려고 하는데 본래 그거는 꼼살이 기를 없어. 사실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쉽지 않죠. 없어 정도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처음에 여기 캠프에서는 거기에 참여한다. 일본이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그건 일본이 옛날부터 해군이 있어가지고 태평양을 되게 중시했어요. 매지시대 때부터. 육군은 대륙으로. 한반도 만주로. 다음에 해군은 동남아로. 이게 매지시대 때부터 역사가 그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늘 북쪽만 향해서 우리가 군사 전략이 세웠지 태평양을 중시했던지 한 번도 없어요. 다른 나라 노무현 대통령 때 해수부 장관하면서 태평양을 중시하기 시작해서 나와서 해양 실크로드다 뭐다 난방 정책이니 뭐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인도 태평양 그거하고 좀 달라요. 쓰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냉전시대라고 합니까? 가장 쉽게 설명하면. 그런데 우리 같은 수출하는 국가 교역국가에서는 사실 어느 나라 한쪽 편 들지 않고 여러 나라와 이른바 양다리 외교하는 게 가장 신리를 챙기긴 좋은데 국제영서가 또 우리 정부가 처한 위치가 쉽지는 않나 봅니다. 그런데 일본은 반대로 미국을 미국과 손잡고 중국의 이런 외교적으로 포위망을 형성하면서도 또 말로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만들자. 우리는 참 줄타게 했죠. 오랫동안. 미국은 기분 안 좋잖아요. 자꾸 압력을 넣어도 그냥 줄타기면서 이해도 시키면서 지금까지 와서 러시아 중국 이런 쪽에 경제적으로 많이 진출해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요즘은 느끼는 것 같아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우리나라를 찾는 일본인이 300만 명 많이 줄었습니다. 일본 찾는 한국 사람은 올해 천만 명 될 거랍니다. 물론 이제 엔저 효과도 있지만. 엔저 효과.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일요일 저녁에 잠깐 집사람하고 긴자 가서 우동 먹고 왔어요. 이런 우스갯 비슷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사실은 두 나라 간의 국민들과의 관계는 뭐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도요. 일본 특히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들은 차별의식이 있어요. 지금 70대, 80대. 우리가 잘났고 네네 식민지 백성이고 우리가 도와줘서 네네 성공이다. 이런 게 있어요. 차별의식이. 지금 20대, 30대는요. 그렇게 한국 선망이에요. 뭐 그냥 TV 문화 콘텐츠니 케이프 푸드, 음식들. 양국 국민 간의 젊은 세대들을 20대, 30대, 40대까지는 아주 착한 친밀감 느낌에서 잘하고 있고 또한 문화적으로도 비슷하고 혈통적으로도 비슷하고 좀 근친적인 부분이 있죠. 또 쉽게 언어도 배울 수 있고 중국하고는 다르잖아요. 중국은 언어도 다르고 문명적으로 다르고 또 DNA도 많이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되게 가까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친 증오라고 그러죠. 너무 가까우니까 오히려 그냥 증오하는 부분들이 서로 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요. 한국하고 일본은 저는 합쳐야 됩니다. 왜 합쳐야 되는 거니까 한국인들이 요즘 이제 전세계 뜨잖아요. 잘 났죠. 한국 국민이 잘 났어요. 아주 대단해요. 우리가 우리 세대는 이제 어려울 때부터 쭉 봐왔던 세대인데 못 살 때도 봤고 지금 잘 사는 것도 봤는데 잘 났죠. 참 세계 어디에 갖다 놔도 이끌어짐이 없어요. 지난번에 니운가 니엔가 하는 걸그룹이 있죠. 한국에서 훈련시켜서 전세를 떴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들여서 손잡을 부분이 엄청나 많고 옛날에는 우월관계 가지고 일방적으로 일본이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는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의 진취성과 우리의 통 큰 것 일본의 섬세함 이런 것들이 손을 펼치게 되면 엄청나게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요. 외교나 정치 지정학적 문제 이야기하실 때는 얼굴이 좀 무거우셨는데 민간 이야기하시면서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게 딱 정말 두 나라 간의 관계를 선징하는 것 같아요. 두 나라 간의 국민성 그런 캐릭터 문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달라요? 한국인과 일본인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 일본을 숙여보면 안 돼요. 기초가 탄탄합니다. 노벨상 받은 거 하나도 우리는 못 받았는데. 기초과학 쪽에서는. 기초가 대단하잖아요. 다음에 문학에서도 몇 사람 받았죠. 그런데 이 아이티 문명 시대에 적응을 잘못해서 우리는 적응을 빨리 해서 우리는 우뚝 섰고 일본 적응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런 거예요. 문명이 낡아버려서 그러면 시간이 걸려요. 새롭게 점핑을 하면. 우리는 이제 기초가 없으니까 점핑을 하는데 쉬었다 이게. 일본은 이제 그 낡은 틀을 깨는 게 시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길들이 있지 않느냐. 이웃나라인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DNA가 너무 비슷해요. 영국 어느 학교에서 4년 전에 발표한 거 같더니 92%가 DNA가 갔대요. 몇 천년 전부터. 이런 건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강하지. 일본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감추는 큰 뜻에 따라가는. 맞죠. 이런 부분은 결정적. 누가 그러더군요. 일본 사람들은 왜 선진국 중에 그렇게 시위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맞습니다. 제일 좋은 예인데 일본에서 말이죠. 저 유학할 때 40년 전인데 유학할 때 보면 한국 학생하고 일본 학생하고 싸움을 낸 논쟁을 붙어 학술을. 우리는 꼭 이겨야 돼. 목소리 얘기하실까. 맞습니다. 일본 학생은 등사소 됐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앞서 일본 사람들은 예의 바르죠. 질서 잘 지키고. 우리가 논쟁하면 너무 공감이 됩니다. 한국 사람은 우리 이겨야 돼요. 우리 이겨야 되고. 일본 사람들은 참 어떤 그 흔틀 안에서 그 어떤 하모니를 깨는 걸 별로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받아들이지만 또 반면에 혼네하고 다떼마이라고 합니까. 속마음은 또 다르다. 우리는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런 부분이 또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네다테마에 속마음 겉마음 다르면 이중성격자 이렇게 요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걸 예의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상대방이 막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생각 그런 걸 나 이해하겠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 다른 거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일본어에는 얘기하잖아요. 예스 노갑 되는 민족 아니에요. 일본어에. 소오 데스는 너를 이해한다지. 예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전에도 중요한 건 말이죠. 다르잖아요. 사람이. 우리는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틀렸어 이렇게 한다고. 일본은 그렇잖아요.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배워야겠습니다. 배워야 돼요. 그거 배워야 되고. 우리도 이제는 다름을 가지고 틀렸다 하지 말고 틀린 것 같지만 그래도 그걸 존중하는 이런 식으로 한 단계의 성숙한 시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산업이나 교육 문제 여쭤보기 전에 하나만 더. 그래서 한일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유럽은 샹겐 조약이라 그래서 그냥 자기들 나라처럼 이렇게 드나들잖아요. 그런데 두 나라가 이제 워낙 가까워졌으니까 주민증 하나로 비자나 여권 없이 주민증 하나로 이런 일각에서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대학에 오해받을 발언들을 했어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식민지 시대 때도 도항증이 있고 다 있었어요. 도항증이 패스포도예요. 일본 가려고 하면. 여권까지 없애겠다. 이것은 두 나라 합치자는 얘기가 돼요. 그것은 한일합방론이에요. 한일합방론. 일본 친구들이 매주시대 때 조선 침략할 때 그 논리거든요. 하나를 합쳐야 된다. 여권도 필요 없다. 이런 식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조심하지 않으면 지금 불편함이 없어요. 노비자이기 때문에. 여권 주민증 대신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주면 가는 거. 그런데 그것까지 없애겠다 하면 어디서 나오지. 그렇게 하면 들었어요. 그것은 시기상조뿐만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있을 수 없어요. 라인 문제 먼저 여쭤볼게요. 논란이 있다가 라인야우가 소프트뱅크가 하고 있는 페이페이. 우리 라인페이하고 하다가 라인페이 없애고 그쪽으로 합치기로 했나 봅니다. 버티기가 힘든가 봐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오히려 듣는 사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라인야우 문제. 라인야우는 일본의 국민메시지를 카카오톡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페이페이는 라인페이페이는 금융결제수단이에요. 그걸 가지고 결제하거든요. 그거는 좀 늦게 만들어졌어요. 2014년도에 만들어지고 라인야우는 2011년도 만들어졌죠. 2014년도 만들어져서 일본에서 한 4,400만이 그걸 가지고 금융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태국하고 대만에서도 동남아에서도 그걸 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페이페이는 라인페이페이는 자기네가 갖겠다. 소프트뱅크에서 갖겠다. 이렇게 하고 대만하고 태국 이런 데는 그대로 옛날 그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안이 나왔다고 그래요. 페이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페이가 앞서가고 있고 많이들 쓰고 있고 라인도 챗기능이지만 중요한 건 라인페이가 일부 있었는데 그거는 아마. 일본이 소프트뱅크에서 가져갔는데. 네. 페이페이로 합치는. 합치는. 슬슬슬 혼내. 속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에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죠. 참 갑갑해요. 그런데 일단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큰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피해나가기 참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많이 걸렸어요. 지분 철수하려면 지분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우리 기술력 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 한 2,500명이 가 있어요. 한국에 2,500명이 가 있는데 노적 문제 고용 승계 문제도 있고 복잡해요. 네이버에서도 지금 참 머리를 짜고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건 지금처럼 하면 제일 좋은데. 아마 한계를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잘. 그러니까 동남아하고 일본하고 분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돈을 많이 받아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일단은 철수는 대전제로 하면서 얘기가 되지 않나. 한국 정부가 열심히 해 줘야 돼요. 한국 정부가. 대응도 강력하게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강력하게 대응을 해 줘야 돼요. 그건 의무에요. 정부의 의무이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해야 이 다음에 협상의 조건이라도 유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기업이 합자해서 지분의 50%를 갖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많이 쓴다. 그런데 그게 우리로 따지면 카카오 같은 온 국민이 소통하는 메시저란 말이죠. 메시저란 말이죠. 다른 산업과는 분명히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 안에 모든 정보가 숨겨져 있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 돈으로 운영된단 말이야. 한국 기술이란 말이야.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야기를 더 확장해 보면 이웃나라고 두 나라 다 경제력이 정말 글로벌 10개 나라에 포함되는 나라인데 일본에 가보면 우리 자동차나 물론 자동차 강국이니까요. 심지어 우리 삼성 스마트폰 도 쓰지를 않습니다.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50여 년 국회 정상화 된 이후에 한 번도 무역적자를 우리가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기술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쉽게 말해 참 장사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문제를 좀 찾아봐야겠습니까? 첫째 이제 우선은 하나 둘씩 해나가죠. 누가 그러더군요.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적자다. 그래요. 그래요. 무역적자 문제는 우리 산업 구조 자체가 일본의 기술 기술력 가지고 짜여 있잖아요. 한일협정 이후에. 그래서 무역적자 구조적으로 무역적자가 되게끔 돼버렸어요. 그래도 무역적자 하면서 일본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해서 우리 경제 성장을 했죠. 그건 소유소음은 사실이에요. 일본에도 우리도 경제사항을 많이 했어요. 물론입니다. 대등하게 왔죠. 그래도 현재도 계속 무역적자예요. 그다음에 라인야우 문제는 저도 일본에서 라인을 썼는데 한 꾼 줄 몰랐어요. 일본에서는 계속 그런데 어느 날 라인에 근무하는 한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하면서 온 게 그때 알았어요. 일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일본 거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한국 기술이야? 뭔 일을 계기로 일본 사람들도 알게 된 겁니까? 그렇죠. 아니 그전에도 조금 조금 조금씩 알게 돼서 다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한국 거야? 정말 자존심이 상하죠. 우선 첫째는 그 자존심 상하는 IT 기술로 한국이 떨어졌다는 게 드러나 버렸고 아까 얘기한 정본념이 전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 등등에서 일본에서 발칵 뒤집혀진 거죠. 그런데 일단. 본인들의 기술력이 있었으면 지금 보십시오. 그렇죠. 러시아도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도 중국도 전부 자신들이 우리도 카카오라는. 그렇죠. 우리도 라인 밴드도 쓰지만요. 지금은 다양한 인스타그램도 쓰고 페이스북 메신저도 쓰지만 일본의 기술력이 있었으면 만들어서 썼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의 애국자 섬나라가 돼서 아이덴티티가 되게 강하죠. 자기 아이덴티티가. 그래서 알게 모르게 아주 애국심이라는 게 자체로 움직여요. 감성적으로 우리보다 더 강해요. 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경제전쟁. 일본이 잘 나갈 때 수상이 미국 담배 사달라. 미국 자동차 사달라고 막 선전하고 당했어요. 미국에서 노자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담배 사러 가잖아요. 유학할 때인데. 담배 사러 가면 가게 가면 미국 담배 팔라고 하면 없어. 선시장에. 미국 담배 뭐뭐 주세요 하면 저 덩니를 주세요 하면 저 속에 와서 할머니가 꺼내서 줘요. 이거 뭐 시켜도 안 들어. 그만큼 애국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있죠. 지금 천황제 국가가 갖고 있는 일본인의 정체성. 이게 강하죠. 섬나라라는 특성이 있죠. 그러면서 배타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서 이제 촉발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전 다르죠. 미국은 오픈돼서 전부 왔잖아요. 보편성을 갖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종교, 인종 다. 그런데 일본은 다르죠. 단일 민족 신화를 가지고 쭉 유지되고 있는 나라에다가. 그래서 좀 다른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일본이 발상이 전환된다 하면 아주 보편적인 세계 국가로 클 수가 있죠. 인구이 적은, 일본이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요. 1억 2천, 1억 3천 아니에요. 아주 큰 나라예요. 여전히 경제도. G3고요. 러시아하고 인구가 맞먹어요. 일본이. 그렇게 보니까 더 커 보입니다. 유럽 여러 개 합쳐도 독일, 독일하고 맨날 합쳐도 일본 쫓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일본이 좀 그런데 통 컸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러 업종 떠나서 우리가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이나 전기전자에서 어떤 분야 하나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력 없는 분야가 없는데 유독 일본하고는 이 무역적자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모든 분야에서 판판이 기술력에서 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럼 일본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의도적으로 경계하거나 외면하거나 아니면 어떤 제도적 측면에서 이런 게 있지 않고서는. 그건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산업 부분이에요. 2차 산업 부분에서는 이제 일본이 구조적으로 이제 전부 일본의 기자재가 들어와서 우리가 경제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역적자가. 옛날에는 그랬죠. 몇 년 전만 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일본 다 갖다줘도 돈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무역적자 심했는데 좀 줄어들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IT 문명 시대 아닙니까? 이게 새로운 문명이죠, 이게. 새로운 문명에서 이제 지금 과도기에 놓여 있죠. 당분간은 무역적자 계속될 거예요. 구조적인 거니까. 이게 구조가 깨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무역적자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또 수출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무역적에서 물건 사오잖아요. 또 그걸 만들어서 팔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비관적으로. 옛날에는 저희들 비관적으로 생각했는데 요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반도체라든지 소부장 이런 거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데서 수출하기 위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은 일본의 중소기업이 합니다. 우리는 소부장 가지고 반도체는 전부 대기업이에요. 우리 대기업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당장 소부장 금지해버리니까 일본 중소기업이 망하게 된 거예요.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그걸 껍데기만. 그러니까 일본 소부장 중소기업에 살기 위해서 한국에도 공장 만들고 대만에도 가고 뭐 여기저기 공장 만들어서 한국으로 수출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구조가 깨지고 있어서 또 우린 수입 다 변화도 해가지고 한국이 성공했죠. 처음에 1, 2년은 좀 손해봤죠. 우리가 적응할 때까지. 지금은 껍데기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베의 대안정책이 아주 상징성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도 껍데기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본 산업에 대해서 말씀 여쭤보고 있으니까. 아까 이제 라인도 말했지만 일본 기술이 없어요. 반도체 부분, 메모리 부분 우리와 치킨게임에 아주 밀려서 거의 뭐 도시바 같은 기업들 사멸을 하다시피 했고요. 기울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까 기초과학 분야에서 늘 일본의 과학자들 끈기와 뭐라고 합니까? 일본인들의 그 정신. 늘 노벨상에서도 앞서갔잖아요. 요즘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와요. 분명히 여러 분야에서 일본 오랫동안 침체해온 일본 경제의 결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산업군 하나하나가 뭐 하나 두드러지는 게 없습니다. 도요타 말고는 버티고 있는 게 없습니다. 도의다도 요즘 어려워요. 도의다도 요즘 문제가 생겨서 리콜하고 도의다도 어려워서. 그 원인은 어디서 찾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치는 게 짬짬이에서 그냥 뭐 속인 거죠. 그 안전문제 뭐 안전문제 속였다가 들통나가지고 쳐서 이제 저 도의다 같이 아주 위험해요. 일본에는 벤처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막 유행어가 아닌데 우리는 벤처 기업이라는 게 아주 뭐 한 20년 됐죠. 아주 유행어였어요. 벤처 벤처. 그냥 누구든지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서 그냥 뭐 망한 사람도 많은데 많이 그냥 모험을 가지고 벤처를 시작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들을 하고. 일본은 그런 생태계가 좀 약합니까? 약해요. 또 일본 분들이 성격 자체가 그렇게 막 모험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순하고 뭐 이런 게 이런 건 있는데 막 그냥 치고 나가고. 그래서 나만 일본 퇴사할 때에 일본 정치인들 보면 일본 사람들 눈빛이 죽어있다. 메지 시대 때 보라. 메지 때 청년들이 얼마나 뭐 미국에 가고 독일에 가고 영국에 가고 막 했지 않냐. 20대 청년들이. 지금 일본 청년들 보면 눈빛이 흐리다. 지금 제2의 메지주신이 필요할 때라. 뭐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했었어요. 우리 산업도 산업이지만 저는 우리 문화력 김구 선생 백범이 나의 소원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문화의 힘, 문화의 강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00여 년이 지나서 우리 문화가 전 세계에서 최고가 되고 있거든요. 한글, 한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 한반도에서 문화 많이 건너갔잖아요. 몇 천 년 동안. 그다음에 또 일본이 이제 태평양 시대 와서 한글 건너왔다가. 이제 또 한글 역수출하고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일본이 좀 지금 안타까워요. 우리의 인구의 지금 2.5배 아닙니까? 우리 인구의. 그러니까 경제력으로 보면 아주. 남한만 친다면요. 일본이 지금 제가 40년 전에 라면 값이나 지금 라면 값이나 같아요. 다음에 제가 유학 갔을 때 우리가 5천 달러 할 때 거기가 3만 달러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요. 지금 가처분 소득은 더 높아요. 3만 3천, 3만 7천.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는 거 우리 게 더 많아요. 물가도 엄청나요. 또 튄 부분이 있고. 야, 이거 이 30년 사이에 이렇게 한국이 클 수 있나? 물론 저 엔젤을 좀 감안해야 합니다. 엔화값이 워낙 떨어져서. 그러니까 50년 전에. 50년 전에 저 유럽이나 어디 가면 코리아하게 되면 지금도 전쟁하냐 물어봤대요. 그 사람들이 6.25 전쟁 생각해서. 지금은 뭐 코카콜라에 코카콜라 영어에다가 한국으로 코카콜라로 쓴다고 처음이라고 그래요. 한국이 그만큼 한국 붐이에요. 붐. 아프리카 가도 뭐 코리아, 코리아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참 요즘 피크다. 피크다. 좀 정치만 잘해줬으면. 이런 식을 생각합니다. 정치만 잘해줬으면. 최근에 북한과 일본이 몽골에서 아까 대사님 말씀하셨지만 접촉했다는 기사가 있었고 아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외교력 오늘 집중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북한과에 접촉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옛날부터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라게 일본하고 미국이 없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는데. 일본하고 북한이 국교를 맺게 되면 서로 윈할 수 있는 게 많죠. 물류 수출. 물로에서 쭉 글로 해서 시베리아 통해서 유럽에도 직접 갈 수가 있죠. 배로하지 않고. 물류 수출도 가능하고 경제성 문제도 있고. 렌지니머니도 직접 올 수도 있고. 살린에서 오는 것보다는 어디서 오는 게 문양 빠르죠. 등등 경제의 효과가 엄청나게. 또 투자도 할 수 있고. 일본도 필요성이 있고. 북한은 지금 일본으로부터 돈을 못 받았잖아요. 배상금을 못 받았잖아요. 1차 시대 때에. 그게 그때 옛날에 가네마루 신 선생이 북한 가서 김일성이하고 약속한 게 그때에 지금 같으면 100조 정도 줄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어디 들어봤더니 한 120조 정도 일본에서는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국민지 배상금과 비례해서 그 정도 책정하는 겁니까? 그래서 120조 정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엄청난 큰 덩이죠. 일본에서 경제. 북한에서 경제. 그럼요. 옛날부터. 고이지미 때부터 그냥 북한 엄청나게 그냥 교류하려고 했잖아요. 벌써 30년 전부터 그냥 북한하고. 두 나라가 서로 주고받을 게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서로가 주고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중간에 이제 아베 때에 좀 어려워졌다가 다시 이제 또 기시다는 또 정권 지금 인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외교에서는 아주 잘한다고 평이 나 있어요. 북한하고 저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문제인데 이제 납치자 문제 이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는 죄가 없거든요. 아버지 잘 될 거니까. 아버지 자기는 전혀 관계 없이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의사도 표명했다 그러면 뭐 하겠다. 그런데 자꾸 거짓말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류가 봉적적으로 오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뭐 적절히 반대는 하지 않을까요. 미국도. 북핵 문제 놔주고 미국도 마음 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는 좋고 한국 정부가 좀 이제 곤혹스럽죠. 곤혹스러운 처지가 있죠. 영원히 우리는 반평화 반북 입장 취했는데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일본하고 북한에 버리게 우리가 그냥 낙동왕 오리알이 돼버린 골이 돼서. 그래서 이 일본에서 아마 수시로 뭐 좀 교류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중일 일중관계 개선 문제 미국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그걸 어떻게 뚫어가면서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텐데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중관계 개선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잘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도 일본인 도련하죠. 반대로 명확히 해야죠. 외교안보는 미국 중심. 일본은 그걸 잘해요. 일본은 경제 다음에 외교안보는 미국. 경제는 일본. 이렇게 하면서 줄타기 외교가 원래 그런 거예요. 줄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줄타기가 어떻게 잘만 하면 또 일본한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박진우 외교장관이 우리가 컵의 절반을 채웠으니까 이제 일본에 채워줘야 한다. 그 컵을 일본 측이 채우게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상대국에 대해서 관계 개선을 하는 게 굳이 나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원치의 관계 개선. 그거야 대원치 해야죠. 그런데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관계 개선하고 역지사지적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 정부에 대사할 때도 한국 우리 100% 승리하지 않겠다. 너희들도 100% 승리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서로 양볼 거 양보하고 역지사적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풀어나가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방조로 주고 선의에 기대하겠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야. 선의에 기대하는 게 그건 외교용어의 그런 말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외교는 신리와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둘 다 놓쳐버렸잖아요. 신리도 놓쳐버리고. 우리가 덕분기 뭐 있어요. 지금 현재 지나서 덕분기 없잖아요. 명문도 잃어버리고.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일 국교정상 60주년입니다. 가깝고도 못나라라고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는데 한일관계 발전적으로 하려면 어떤 대안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려야겠습니다. 대안보다도요. 우선은 일본적 상식과 우리의 상식이 좀 다릅니다. 이 다름을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왜? 그럼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일본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하고 다르지? 역사인식도 달라요. 그러게 형성돼 버렸어요. 이 두 민족, 두 나라가 힘을 합치게 되면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그래서 한일관계는 좋아져야 된다. 저는 중국하고 보다도 일본하고 더 좋아져야 된다고. 일본 국민, 일본 국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왔어요. 때문에 또 엄청나게 소위 민재. 우리가 국교, 정상적인 국교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없었어요. 고대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 천자서, 하늘 천자서 버리니까 우리는 그냥 쇼군, 장군. 누구하고 상대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 민재, 국제가 아니라 민재. 사람과 사람의 교류가 엄청나게. 지재, 지방과 지방과의 관계. 그러니까 부산과 스시마의 관계. 옛날부터는 2000년을 그렇게 관계를 엄청나게 많이 맺어왔어요. 옛날부터 좋은 관계.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옆 나라 중에서 일본과 우리처럼 전쟁하지 않은 나라 없습니다. 그렇겠죠. 중국하고 일본은 전쟁 많이 했죠, 우리는. 일본하고는 전쟁은 게 두 번밖에 없잖아요. 임재는 하고 1910년에. 이 두 번밖에 없어요. 전쟁을 했다면. 유럽 국가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유럽 국가. 10년, 10년, 30년 이렇게 전쟁. 독일하고 프랑스 보세요, 러시아하고 이런데. 수시로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사이 좋게 나쁜 것만 기억하지 말고 좋은 것도 기억하면서 그 좋은 역사를 어떻게 다시 되살릴까. 이렇게 서로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두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기성세대도 물론이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유학도 더 많이 가고 또 일본에서 지금 한류나 우리 K4대에 대한 이런 게 정말 절정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류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많이 한국이 유학 옵니다. 옛날에는 한국에서 일본을 대부분 갔는데 일본에서도 한국이 많이. 우리가 그만큼 커졌어요. 지금까지 일본의 신냉전시대, 일본의 외교력, 또 일본의 산업. 우리 한일의원연맹 회장하시고 또 주 일본 대사 역임하신 강창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세요. 반갑습니다. ят